안녕! 레고시티 리프터 6살 최상윤입니다. 오늘은 도둑을 잡는 경찰을 만났기 위해 레고시티 경찰서에 왔습니다. 도둑을 잡고 온 레고시티 경찰을 만나보겠습니다. 어떻게 도둑을 잡으셨나요?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잡았습니다. 남자 도둑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았나요? 공기를 내서 잡았어요. 친구들 나쁜 일을 하면 레고시티 경찰이 잡아간답니다. 우리 친구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. 메리클리스마스! 지금까지 레고시티 리프터 6살 최상윤이었습니다. 안녕!